공병호 TV의 공병호 그의 페이스북에 드러난 글을 통해가지고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검찰총장 몰아내기 합동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중근 씨의 주장입니다 속보 청와대 검찰인사가 윤석열 불신임이 균행인사일 뿐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진중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속지 마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목을 치고 싶으니 이제부터 검찰총장 목 치는 데 필요한 여건의 정지작업을 당과 정 당정에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추미애 홍익표 이재정 이분들 제멋대로 입을 놀릴 주제가 못됩니다 다 조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다를까 총리도 나셨네요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옆에 대신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나가 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나가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 알아서 나가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수사를 중단시켜야 될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아주 앞건입니다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수사를 중단시켜야 할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저의 해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늘 말의 복선과 저의와 의도를 들여다봐야 되죠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 속으로 쓰라도 윤석열 사단 대학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검찰 인사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데는 특별하고 긴유한 사정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을 내보내고 완전히 사건을 땅 밑에 파묻어 버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하였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절대 그냥 세상에 입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는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수사를 중단시켜야 할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이게 압권입니다 아주 긴료하고 급하고 중요한 그리고 필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의 글을 읽고 밑에 댓글을 정철기라 님이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 윤 총장을 내보내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좀비 빼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댓가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드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다 누가 문제고 누가 주범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감는지를 다 아는 거죠 또 한 분이 곽 대성이란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검찰의 권한을 사유화하려고 비비수사를 중단하려고 국민이 빌려준 권력으로 검찰을 짓밟고 권한을 빼앗는 무모한 짓든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검찰총장 쫓아내기 합동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관심있게 두 눈을 부럽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당에서의 정의에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점을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최명성씨가 진중근 교수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입니다 2009년 9월 1일 날 전민족수석 조국은 경향신문에 실원을 기고했습니다 진중근을 쫓아내는 대학의 저열함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였고 중앙대 개밈교수 재임용 탈락사건에 진중근 교수가 관여됩니다 조국은 칼럼 끝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중근을 포용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을까 그를 대학에서 쫓아내는 한국사회 수준은 어디쯤일까 생각하면 오늘은 참으로 오랜 말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술 한잔하자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걸로 칼럼을 거슬냅니다 바로 그 밑에 진중근 교수가 속마음을 슬쩍 드러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고 슬쩍 드러냈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남긴 딱 댓글 한 문장입니다 가서 전하세요 또 쫓겨났고 보니 너희들이 더 저급해 결국 진영을 배반한다고 동양대의 압력을 넣어서 진교수를 쫓아내었다는 세상의 풍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정의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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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